가수 생활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? 요즘 많이 읽는 사람? 최근까지 읽어본 사람? 언제? 없어? 이거 활동 전까지 기억에 남았던 책 한 명씩 얘기해 봐 저 용의자 액션이 영화 아니야? 근데 이게 원작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책 하리 포리카 뭐야 누가 수태리카 아니 영어는 거 같아 어린왕자는 오 어린왕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읽을 때랑 5년을 읽을 때랑 10년을 읽을 때랑 준현이 형이 어린왕자 다시 읽었대 서른 몇 살이 다시 읽었으니까 감회가 남다르다는 거 너가 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읽어봐요 심심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수호가 리더인기가 있구나 똑똑해요 근데 이 책에 있는 글을 내가 한번 읽어봐 진짜 너의 한마디 나는 강해져 네? 위로 너의 한마디 나는 강해져 약간 여자들이 남자한테 하는 말이야 900 오빠 오빠 오 진짜요? 너의 한마디 나는 강해져 오빠 이러면 남자들 개나 생기 생기잖아 뭔지 알 거야 너희들 잘하나 너희들 잘하네 어희들 잘하네 어희들 잘하네 어희들 잘하네 아희들 잘하네 아희들 잘하네 신민이랑 돌려가면서 봐 아 네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글귀 나한테 문자로 보내 어 네 알지? 수호가 내 번 아니까 아 암호 거짓말하시잖아 다섯 번 문자로 성공할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